와우! 아! 또 살았어!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한송 키보드를 리뷰하려고 했으나 오늘 따끈따끈하게 출시한 갤럭시탭 S5e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이걸 구입해서 리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리뷰 요청이 많았기도 하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 딱 국내에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사왔어요. 이 제품의 가격은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495,000원 그리고 LTE 모델이 539,000원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쿠폰을 먹여서 사면 벌써 40만원대 초중반이나 후반대로 쉽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박스는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흰색 배경에 태블릿이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는 탭 S5e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왜 S5e인데 1을 5위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S5가 아니라 1호 출시했다는 것은 약간 플래그십 같은데 중급기 같은데 플래그십 같은 약간 좀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짠! 여기서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애플은 기기를 박스에서 꺼낼 때 투명한 비닐로 되어 있지만 삼성은 약간 부직포 같은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 USB 케이블 마지막으로 설명서와 USB 타입 C, 이어폰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젠더가 들어있다. 기기를 보기 전에도 이러한 젠더가 들어있다. 새로운 갤럭시 탭에는 이어폰 잭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제품을 꺼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보면 탭 S4의 느낌도 나는데 조금은 더 둥근 디자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전면은 10.5인치 2560x1600의 AM OLED를 탑재했습니다. 오른쪽은 아이패드 에어 3 그리고 왼쪽은 갤럭시 탭 S5인데 아이패드보다 더 좋은 점이라면 화면 비율이 16 대 10이기 때문에 영상을 감상하기에는 아이패드보다 더 좋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를 본다면 아이패드 에어 3쪽이 더 시원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나지만 아이패드로 영상을 재생하면 상하단에 레터박스가 생겨요.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패드와 비교해보면 아이패드보다도 조금 더 얇게 되어 있죠. 게다가 지금 들었을 때 무게감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론 400g대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5와 비교한다면 좀 무거운 무게이지만 비슷한 인치수의 기기인 아이패드 6세대 혹은 아이패드 에어 3와 비교해보면 인치 대비 무게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은 보다시피 탭 S4에서 보여준 것처럼 베젤이 상하, 좌우 모두 동일한 두께로 되어 있고 상단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스마트 키보드처럼 연결할 수 있는 요런 단자가 있고 상단에는 두 개의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문인식 버튼 볼륨 업다운 그리고 유심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문인식을 지원하지만 지문인식 버튼이 딱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지문인식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지문인식 버튼에 손을 올려둬야 되는데 저는 버튼의 위치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하단에는 두 개의 스피커 그리고 USB Type-C가 있죠. 후면에는 뭐 그냥 깔끔하게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거는 S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 모델인 아이패드 에어 3 그리고 미니 5를 보더라도 이제는 아이패드 전 모델이 애플 펜슬을 지원하는데 물론 S펜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따로 구입해도 지원해주는 것과 지원해주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지금 기본으로 설치된 앱은 얘는 어떻게 보면 자급제 모델이죠. 넷플릭스나 티빙, 예스24, 조인스, 검은사마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응속도나 이런 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덱스도 이렇게 하면 따로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삼성 덱스를 태블릿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태블릿은 확실히 제가 아이패드를 주로 쓰더라도 이렇게 탭에서는 이 덱스가 좀 괜찮더라고요. 문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덱스가 편했습니다. 아, 갤럭시 탭 S5e의 단점이 지금 보이는 게 밝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 양쪽에 베젤이 좋고 여기 있는 조도 센서를 손가락이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보면 지금은 딱 적당한 밝기에서 밝기가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제 위치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쓸 때는 좀 별로예요. 아이패드를 테스트해보면 밝기가 쉽게 조절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같은 밝기로 계속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갤럭시 탭의 조도 센서는 여기 중앙에 있기 때문인데 아이패드는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가리면 이제서야 밝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센서로 조절하기 때문에 밝기 조절은 애플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느낍니다. 만약 케이스나 거치대를 쓴다면 괜찮아요. 아이패드는 밝기가 이렇게 센서를 가리면 밝기가 처음부터 내려가지 않고 일정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손을 떼더라도 진짜 천천히 밝기가 올라가는데 갤럭시 탭은 센서를 가리면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리고 제가 애플 제품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써온 이유가 이 연동성, 연결성이 좋다는 것 때문인데 삼성에서도 이걸 이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파이와 3기가 이상의 스마트폰이면 연결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갤럭시만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연결에 들어가면 전화와 메시지 연결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오! 아, 같은 삼성 디바이스에서 되는구나. 와이파이 연결 시 와이파이와 모바일 네트워크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갤 탭에서는 보자. 연결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면 와이파이 모델만 일단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아직까지 기능을 못 찾는 건지 아니면 LTE 모델은 제공하지 않는 건지 제가 이 기능을 찾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기기의 최대 볼륨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 쪽이 더 좋습니다. 중고음은 시원시원한데 저음이나 소리의 단단함은 아이패드가 더 좋습니다. 갤럭시 탭이 더 좋은 점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쓰라운드 공간감은 갤럭시 탭이 더 좋아요. 근데 아이패드가 밸런스는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가로로 잡았을 때 스피커의 한쪽을 가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긴 어려워요. 하지만 갤럭시 탭은 코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로로 들더라도 밑에 두 개의 스피커는 가리지만 상단에 두 개의 스피커가 나와서 이 점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갤 탭을 쓰면서 또 느낀 게 모서리의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670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프로세서이죠. 이것도 사실 뭐 보급형 중급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닌데 비교되는 아이패드 미니5는 가장 최신의 프로세서를 썼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4GB, 6GB의 램 64GB, 128GB의 스토리지가 탑재되었습니다. 아쉬운 게 eMMC 메모리가 탑재된 것이죠. 배터리는 7040mAh인데 이거는 좀 더 써봐야 실제 배터리 타임을 알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자!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탭 S5e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얘는 완전한 플래그십이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게 프로세서, 이어폰 잭, S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영상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된 사이즈 그리고 인치 대비 가벼운 무게 때문에 진짜 가볍게 쓰실 분들은 갤럭시탭 S5e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감상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화면 비율 때문에 같은 10.5인치 사이즈라도 시원시원한 느낌은 아이패드가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프로세서나 다른 능력 등을 보면 아이패드 미니의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아이패드랑 비교나 다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독하기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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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